네, 안녕하세요. 쇼미데이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이요. 짠! 덤놈에서 나온 피크예요. 존 페트로치 시그니처 프라임톤 피크! 네, 뭐 거장이죠? 작곡자이자 세계적인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드림 시어터 창단 멤버! 존 페트로치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존 페트로치만의 스펙들로 디자인된 존 페트로치 시그니처 프라임톤 피크. 기타 피크입니다. 얘는 울텍스 프라임톤 피크를 기반으로 했고요. 재즈3 쉐입이에요. 그래서 게이지가 좀 높죠? 1.38mm. 그리고 한쪽 면에 존 페트로치의 이름이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최고의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 피크이기 때문에 이 질감이나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 두께가 이거 좀 뭔가 프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재즈3 피크와 같은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급진 건가?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가격대도 조금 나가요. 2,900원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존 페트로치의 팬이라면 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피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느낌... 우선 재즈3는 말할 거 없죠? 손에 쫙쫙 감기는 느낌이 감기는 느낌이 우선 최고예요, 최고. 이게 모르겠어. 재즈3는 다른가? 뭐 그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양각이 되게 이름 자체가 거대하게 있어가지고 너무 질감이 좋네요. 던노베에서 나온 존 페트로치 울텍스 시그니처 피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투데이 이슈톡스토리에서 나온 존arch력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고등학교룡에서 나온 존arch력이 누운 날이 있었을 것 같고 걍들에게 아주 많아서 긴을itos 해주셔서 논거에 비닐 저런 shells 도망가요. 버티는 잔이라면 하지만 이어지게 miles 이후룡에 비닐을 도망가는을 도망가는 이제 브리티 한번 도망간다 그래서 너무amam 부유 도망가 도망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